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완전에 대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다이목사님 설교 요약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실험하는데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크고 어려운 장애물은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며 성인들의 완전한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옳은 말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최고의 장애물은 우리의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인들의 완전한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완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어요 장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완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요하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성도마다 부르심은 다를 수 있고 사역은 다를 수 있지만 완전에 대한 요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은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짓 교류에 속아서 많은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와 신자들이 완전을 믿지 않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요 또 팔복의 사람이 되려고도 하고 서기관과 발리세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좋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진리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께서 완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완전은 이생에서 불가능한가? 그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땅에서의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역시 그의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비교적 최근에 잠시 그런 착각을 하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의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부자청년 사이에 오고한 대화예요 그런데 양유희 교수님은 이 성경 구절을 완전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즉 완전을 구원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하여 지는 것을 요구한다 입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에 더 큰 의인은 다름 아닌 5장 48절에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자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양유희 교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완전과 또 19장에 예수님과 부자청년에 나오는 그 완전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백상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완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 즉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의 교리를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설사 완전히 가능하다 해도 과연 도달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완전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해의적인 생각을 하고 완전에 대한 관심을 끄고 지내셨어요 그러나 양료인 교수님 해석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비록 온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특이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웃 사랑에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게 없어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온전한 수준의 원수 사랑이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선대해야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단임 목사님께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섯 번째 반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단임 목사님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본문인 오늘 48절 말씀이 존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본문은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완전일 뿐 완전 성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수준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 완전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범위예요 범위 사랑의 범위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맞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완전과 일맥상통한 그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겠어요?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범위가 넓어져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 있어서 완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완전인데 그게 뭐냐면 완전 성하가 이생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수준에 있어서 완전이 있어요 이 완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은 이루어야지 구원받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 5장에 나오는 것하고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에 나오는 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부자 청년에 나오는 완전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완전은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8절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생에서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이 시간에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생에서 가능한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찰스 피니가 자주 한 말인데요 로이드 존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산상설교의 어떤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거짓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케넬 세기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이고 명백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장노기 목사님이신 각선희 목사님께서는 이 원리를 완전히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필자는 강의를 할 때 가끔 성도들에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다시 묻기를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까? 하면 몇 명은 완전할 수 있다고 별로 자신 없는 대답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가 완전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또다시 이 본문을 읽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완전할 수 없습니까? 하고 재촉을 하면 조금씩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고 긍정하게 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으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하라고 하셨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완전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그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재적인 완전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으므로 온전하지 못한 모든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속이 시원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 자체가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을 믿고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둘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이 거듭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에 대한 선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구를 살펴보면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완전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주셨는데 이 오중직임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 직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 골로세스 1상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바울 뿐만 아니라 모두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의 설교와 건명과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선구를 통해서 성경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목적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완전히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번 세 번째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거듭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완전에 대한 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단지 성경이 완전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입니다 장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요업이 있습니다 요업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의 땅에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뿐만 아니라 요업기에 보면 요업기 9장 21절, 12장 4절, 27장 5절, 31장 6절 쭉쭉쭉 요업이 완전한 자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27절에 보면 요아께서 내 공의를 따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요아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요아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라 18편, 20절, 26절에도 다윗이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편, 26편, 1절, 37편, 37절, 64편, 4절, 119편, 1절 10편에도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도 온전한 자에서 나옵니다 자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또 자문을 살펴보면 2장 21절, 12장 5절, 11장 20절, 20장 7절, 29장 10절 여기에서도 온전한 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온전한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로 때에 야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알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베이시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흠없이 살아가는 게 완전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골림도전스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빌리포스 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온전한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 완전하라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을 이룬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완전히 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어? 사람 다 실수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먼저는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완전 논의란 수로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수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은 성경적인 수로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편 주석을 많이 읽은 목회자분들 중에는 마지막에 인용했던 두 구절 골린더 존스 2장 6절과 빌리버스 3장 15절이 완전히 아니라 다른 것을 뜻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을 뜻하는 구절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에도 완전한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 그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완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완전을 이룬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마지막 증거로 교회 역사상 완전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 다섯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레이번 힐의 기도로 부응하라는 책에 보면 존 플레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요 영국 마델리의 존 플레츠는 성인이었다 그 마을에 있는 술주정뱅이들이 그들의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하며 적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로버트 사우디는 플레츠의 내담과 같이 말했다 그는 보기 드물게 재능과 덕성을 경비한 사람이었다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도 그보다 더 열렬한 신앙을 갖고 완전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을 낳은 적이 없다 이삭 테일러는 플레츠는 전혀 땅을 밟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비세석적인 성인이었다고 말했다 딕슨 박사는 존 플레츠는 사도시대 이래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 가장 그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웨슬리는 천사 같은 존 플레츠의 유능한 손에 번창일로에 있는 아직은 소년과 같은 감리교를 남기고 자신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웨슬리 자신이 플레츠의 임종 예배를 인도했으며 웨슬리는 이 훌륭한 사람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존 웨슬리가 플레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활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플레츠처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영혼의 이 편에서 이러한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찬스 피네의 책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보면 놀라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해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나는 경건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난다면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깊이 느끼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와 만나서 성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찰스 자네가 하는 행동을 조심하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인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경건함을 눈으로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정제라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지금까지 나는 인식할 만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단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교제를 누리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에 끊임없이 나아갔단다 이름도 없는 할머니가 30년 동안 이런 삶을 사셨다고 간증을 해요 또 로버츠 리어든의 아주사 부엉이라는 책에 보면 포오비 팔머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포오비 팔머는 1807년에 태어났으며 성결운동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녀는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리의 교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완전한 생활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또 바시밀러가 쓴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존 하이드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그르며 수많은 힌두교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힌두교도 의사한 사람이 존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하여 약점을 폭로하기로 계략을 세웠다 그는 힌두교 신자 한 사람을 사주하여 그리스도인인 척 위장하고 하이드에게 접근하게 했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을 하이드는 진심으로 환대하였고 더욱이 그가 기독교 신앙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청하였다 그 의사가 놀린대로 되었던 것이다 이에 그 원주민은 의사 친구와 부탁한 대로 하이드의 사생활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그 원주민이 하이드 곁에서 몰래 달아나 의사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트집을 잡을 데가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인도인 의사가 하이드의 사생활을 염탐하여 얻은 답이 그것이었다 존 하이드가 그를 아는 인도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진한 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흠이 없이 보이는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존 하이드가 인도 땅에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도인들이 그의 무덤 옆에 사당을 지어 신으로 성규를 했을 것이라는 어떤 성교사의 말은 결코 지나친 가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한 알프레드 자이어가 잘 듣고 계시죠 저도 보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지고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 다음 간증은 정말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간증인데요 알프레드 자이어가 선다싱에게 직접 들은 것을 썼다는 천국과 영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마하 리시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간증은 선다싱이 히말라야 어느 산에서 실족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어느 동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마하 리시라는 기독교 성자를 만나서 들은 간증인데요 솔직히 이 간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를 만큼 수준이 높고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18년 전 이 간증을 하는 마하 리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318년 전에 이 사람이 300살이 넘었다는 거죠 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해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30살이 되던 해에 나는 세상을 단념하고 밤에는 철냐기도 하고 낮에는 명상하며 신의 신비를 통찰하고 신령한 일에 관한 지식을 얻을까 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의 영혼은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의 평강을 갈망하게 되었다 영적 고통의 와중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인도에서 온 기독교 성자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전하는 구세주가 나의 혼란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성자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는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슬픔과 낙담으로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말해주었는데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에 관해서 죄인 구원의 능력에 관해서 또 타락한 자들의 보이시는 그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관해 주로 설명하였다 그 말들은 이상하게 나의 심령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내적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성자는 몇 날이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려주었고 그럴수록 내 심령은 구죽게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 스스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로운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온과 동시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감싸놨다 그래서 그와 함께 여행기에 올랐다 그 서성이 바로 유명한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조카인 제르나우스였다 여기 이 양피지 신약 성경은 그가 선물해준 것으로 내게는 보물이 되었다 이 성경은 콘스탄틴 한계 때 필사된 불과 몇 건 가운데 하나이다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나의 서성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그 후 스승과 헤어져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75년간 내 나이 105세가 될 때까지 전도하였다 그 결과 21개의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때는 더 이상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어서 응구하여 쉬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중부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마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곳은 여기서 이곳은 동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평화와 안식을 위한 완전한 천국이다 내 주위에는 수천 가지 열매와 향료 식물들이 천지에 널려있어 자연 동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 중 어떤 것은 각가지 실명의 특혜를 내는 것도 있고 활력을 주는 습을 내는 것도 있고 먹으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다 겨울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면 곰들이 굴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한데 어울려 누워 있으며 서로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해준다 굴에 있는데 곰이 오면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적인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방주 그래서 각 동물을 한 쌍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동물들을 잡으려고 막 다닌 게 아니에요 방주가 만들어지니까 그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동물들이 초식 동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나왔을 때 노아 앞에서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길들을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자들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추운 겨울에 곰하고 같이 비비면서 따뜻하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굴 속에서 몇 년을 지낸 후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보냥에 갈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비록 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육신이나 정신의 기능이 아주 세태했다고도 느끼지 않는다 어느 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보냥의 집으로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갑자기 동굴 안에서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런 일 뒤에는 어떤 숨겨진 신비가 있는지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 주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그때 누군가 나의 눈을 만져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손이 옮겨지는 순간 나의 영안이 열렸다 내가 보니 동굴 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가득하였다 천군 천사들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뒤에는 그들의 왕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내려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며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지금 너에게 결단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육체 가운데 살리라 때가 가까웠다 이후부터 너는 지상의 나의 교회를 위하여 중복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지니라 이것은 너의 특별한 봉사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새로운 심령 곧 죄와 모든 오염에서 깨끗하게 된 심령을 받았다 나는 즉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모두 간 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내게 와서 나의 신생과 내게 부여된 특권의 기쁨을 축하해 주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독특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서 세계 여러 지역을 신방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필요와 약함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여러 다른 교회들을 위해 중복기도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날의 남은 시간들은 영으로서 여러 사람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일로 소일하게 된다 또한 영으로서 행하는 중 나의 육신은 동굴 안에 그대로 누워있게 된다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답니다 어딘가에 지금은 400살이 넘었겠죠 수십 년 전 간증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죽지 않고 덜림을 받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동시대 사람인 피터 와그너 박사의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그 살아생전에 완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 박사님은 장로교 출신 박사님이거든요 그룹한 자가 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틀리지 않다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하에 대한 개혁 장로교 교류의 만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신학적 성향은 개혁 장로교입니다 초창기에 나는 풀러 신학교와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하에 대한 장로교 교류가 성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교회나 구세군 또는 다양한 감리교회 등에 나타나는 성하에 대한 외솔리적 관점은 성하에 대해 더 적절한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 나는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코 성하를 이룰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훌륭한 기독교적 삶을 산다면 성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등과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뿌리박은 개혁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하심의 교류를 발전시켰습니다 나의 주제는 개인적인 거룩함인데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하에 대한 장로교 교류를 잘 반영하는 구절 중 하나는 주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일순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와 여러분 또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베르두연스 1장 15절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 삶에 있어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죄를 지울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잠자리를 들기 전에 죄를 지울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은 어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제 죄를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밤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거룩함은 뭔가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20년 이상 그 이전에 그 당시에 김선도 목사님이 단임하셨던 강림교회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그 세미나 강사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왔는데요 수천 명의 목회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루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륜교회에서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오륜교회에 왔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똑같이 그리스도네 완전히 가능하다고 역사를 하셨어요 옳은 말입니다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땅에서 도달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돼요 단순히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좀 더 나은 자, 좀 더 거룩한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주 단임 목사님 말씀 카페에 올라갔는데 그 카페 게시물에 김옥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다셨어요 주일날 눈물 가운데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제 다시 들으면서도 심령 깊은 곳에서 통곡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단지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형상, 거룩한 형상, 온전한 형상이라는 사실 앞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온전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된 사랑에서 발현된 명령이기에 너무나 숭고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자랑,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읽고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 아버지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닮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댓글을 다셨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영웅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명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더 나아지는 것, 좀 더 괜찮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승취하는데 방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흘러보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닮았더라면 나의 사랑이 조금만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더라면 나의 성김이 조금만 더 예수님의 성김을 닮았더라면 그러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의 친구나, 나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닮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용서해주고 조금 더 내가 배려해주고 조금 더 품어졌더라면 그런 후회하는 마음들 든 적 있죠?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사람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가장 큰 글림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않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 꿈에서 만나가 예수님 믿은 분 계세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군가의 성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찾아와서 상담하고 싶고 무슨 일만 있으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완전히 라는 것이 그 완전히 목표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못해 그런 생각 부리시고 오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이룬 것이고 단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룬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성경의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완전히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땅에서 완전함이 그 온전함이 가능함을 믿고 그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 봅니다 나의 삶들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이 삶의 인근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해결하고 단지 팔복의 사랑 단지 바리세인보다 서기간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을 온전한 자를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추구하는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값지고 귀한 부르심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어떤 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온전한 것이 가능함을 믿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흩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히 되고 반드시 깊이 있고 그 온전한 삶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